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 천재죠 그 스티브 잡스가 뜻하지 않게 최장암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은 후에 그는 바로 수술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또 여러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려고 했지만 그 병세가 나날이 심해져서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수술 때 오르고 수술한 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일생동안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내가 읽어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책을 놓쳤다 그 책의 이름은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책이다 이렇게 그의 유고집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었다 나를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 내가 고용할 수 있었고 또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준 사람도 구할 수 있었고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나는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아파줄 사람은 내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참 정답입니까 나를 위해서 아파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내 병을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건강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다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가 내 돈을 좀 내 금고에다가 돈을 좀 집어넣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으로 병원에도 가고 좋은 쾌적한 삶도 누리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모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안티에이징 성형수술도 하고 또 피부관리도 하고 또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이러한 모든 내 삶 속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또 내 자식이 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노후가 좀 편안하고 쾌적한 삶이 되기를 원치 않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이걸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강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에도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자, 먼저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데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는 여간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금세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시기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해하고 늘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의 현주소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과적인 그러한 약들이 날이 갈수록 그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증 약, 불면증 약, 안정제 개통, 조현병 약, 또 각성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아들에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해서 그러한 약들을 먹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나 그 약을 끊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유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는 바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정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게 돼요 왜냐? 여와를 경애하는 자가 장수하는 이라 마음이 늘 화평하고 마음이 늘 평안한 자는 건강하니라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나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뼈로 마르게 하고 뼈로 썩게 한다 이것이 성경 자문서에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록할 때가 언제입니까? 3000년 전에 이 과학적인 기록을 했어요 누가 과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관리를 해야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3000년 전에 이미 성경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까?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양물이들 나는 선한 목자여 양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이란 말은 사실은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 그야말로 어븐단트 라이프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음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마음 관리에 실패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 관리가 쉽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뭐 일체 유심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원효대사가 이 말 붙들고 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매사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무엇을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다 되면은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마음 관리를 하는 법을 오늘 이 자문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자문서 4장 21절에 내 마음 속에 그것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에는 마음을 성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성 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때 적과 대치해서 과거 지금처럼 미사일이 날라가고 전방과 후방이 없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죠 그때는 성과 성을 그러니까 진전에서 그냥 성을 빼앗고 점령하고 또 다음 성을 차지하고 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성과 같아 성 그래서 자문서 25장 28절에도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 관리를 잘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적군들이 막 유린할 거 아니에요 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참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조상들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한번 보십시오 그 외군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을 정말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10년 전에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참담한 우리의 조상들이 큰 비참하게 참 목이 잘리고 귀가 잘리는 큰 비참함을 얻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이 기호사마 뭐 이러한 풍신수길이 보낸 이러한 그 20만 대군이 일단 부산 동네로 그냥 쳐들어갔잖아요 그 정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민관합동으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지 절대 항복 우리는 못한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면 지나가지 그래서 나중에 그냥 반나절만에 전멸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앞에는 잘 막았는데 문제는 이 뒤에 북쪽이 허술한 걸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외군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한 곳을 그냥 집중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곳이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지키는 사람이 겁이 많고 두려워해 그냥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냥 막 쳐들어오니 그러니까 거기에 뚫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반나절만에 부산 동네성이 그냥 함락이 되고 그 함락이 되면 끝나는 거냐 그 안에 있는 남자뿐 아니라 부녀자 심지어는 개와 고양이까지 다 참사해 그야말로 정말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생명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전하는 그런데 그 외군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참 더 이상 참 얘기를 못하겠네요 마음이 아파서 이와 같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성이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피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누가 사령관으로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행농과의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러한 천사들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귀신들과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원수 마귀가 계속 침 거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일시의 적군이 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맞죠?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마음의 성 안에 누가 통제사령부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통째로 원수 마귀에게 100%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는다 이거에요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리지 않는다 이거입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정복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포세션 이게 안된다 이거입니다 마귀에게 늘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침공을 당해서 약한 틈을 타서 1% 침공당한 사람도 있고 10%가 적군에게 점령당해서 그냥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 이렇게 해서 그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오는 것은 뭐하러 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기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빼앗긴 기질을 우리가 다시 탈환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작은 하나의 약점 작은 습관 작은 취미 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취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고 틈을 주는 것과 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적군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침투해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적질하는 거예요 막 유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막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고 감기로부터 암에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위대한 사도인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육신의 가시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심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의 일부분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그 점령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격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울감이 생겨요 매사의 일이 참 잘 틀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불면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몸에 어떠한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한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에게 첫째는 미혹이에요 미혹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수록 뭐 먹어도 괜찮아 한 번 조금 먹고 그냥 그만두지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그렇게 해서 털컹 먹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은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그렇게 해서 참 그야말로 고통이 오는 거야 고통 통증이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예화가 되는 거예요 코가 꿰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이 돼요 중독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이것을 끊지 못하지 어떤 취미생활 끊지 못하고 술을 잘 끊지 못하고 후변도 끊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메어 있는 것은 100% 저는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내쫓지 아니하면 자르지 아니하면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했어요 눈을 빼버리라 빼버리라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을 갖지만 그만큼 죄라는 것이 마귀의 공격에 바로 빌미를 제공해 주고 길을 제공해 주고 외군들이 말이야 동래성을 일단 합력하고 나니까 그냥 그 기세가 등등하고 조선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정바리가 죽었다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참살당했다라 그러니 그냥 지리멸멸멸 도망가서 불과 20일 만에 평양성이 탈환되고 선조는 그냥 의주로 도망가기에 바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면 참담한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지라는 그러한 때가 지금 시작이 됐다 키지라는 때 환란의 때 코로나를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교회가 또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작은 소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으신 큰 교회는 그래도 워낙 등치가 크니까 온라인으로도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예배도 되고 적은 교회 50인 이하 적은 교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다 와야 됩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느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알곡을 가리는 그러한 키지를 하는 그러한 때가 왔다 내가 알곡인가 쭉쩍인가 내가 양인과 염손과 이것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좀 교회에 참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시대가 지금 이미 지나갔다 이거야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식사도 식사도 벌써 못하잖아요 우리 그래도 식사교제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서로 식구인 것을 확인하고 화기애애한 그러한 예배 후에 교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동해방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겠다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회개혁 자연이 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도 자연이 해결되고 여러분 초대개혁 때 너도 나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사도의 발앞에 재산을 바치고 다 나눠졌어요 이 공산주의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것만 딱 보고 공산주의 그것은 자발적으로 어떠한 누구의 강압에서 어떠한 조직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함으로 그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피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패한 마음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다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많은 나 요호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보응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그 말은 하트입니다 하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헬라의 원어로 보면 카르디아 카르디올로기 뭐 이런 말이죠 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요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간파하시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재판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립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결과이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뇌가 아닙니다 뇌 사람은 뇌를 중요하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 뇌에 어떻게 하면 지식을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사리를 분별하는 지성을 많이 쌓는가 물론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에요 그런데 현대교육은 마음의 교육이 아니라 이 뇌의 교육이라 그냥 많은 것을 메모리가 좋아야 돼 메모리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메모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뇌라는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썩 없어져요 그러나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뇌가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했어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뇌가 명석해도 마음이 악하면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 있으면 흉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마음이 부패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을 지켜야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제어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둘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소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어 수술한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화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생명길에다가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에 바로 뭐가 있어요 화연검이 있었어요 그룹 천사들이 그 화연검으로 그걸 지키고 있었다 어둠의 권세 죄악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명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지키는 길에 화연금 하나님의 말씀의 화연금이 우리를 지킬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능히 감대내고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관리가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잠 못자고 그야말로 의기소침하고 이러한 마음이 생기면 건강이 나빠진다 이겁니다 1970년도 까지 과학적으로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치과대학에 왜 치과대학에서 그런 시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치과대학에서 우연히 쥐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이 사카린을 주입 함과 동시에 구토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약을 같이 주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반사 실험인데 사카린을 먹으면 얼마나 달고 좋아요 그게 좋은데 이거 먹으면 구토증이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는 사카림만 줘도 웩 웩 가리면서 쥐들이 도망가는 거야 그 실험에 성공을 그런데 희한하게 얼마 안 있지 않아서 시름시름 쥐들이 앓다가 다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하구나 사카린이 그런 그런 해가 없는데 그 구토증 일으키게 하는 주사 그런 해가 없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쥐의 피 속에 T세포라고 하는 병균과 바이러스나 병균 이런 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면역세포가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하 이 공포감 구역질 한다는 그 공포감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완전히 누르는구나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이코소마틱 정신과 몸과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신신체의학이 그때부터 많이 발달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이것은 이미 300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건강이요 생명이야 식이와 미움은 뼈로 마르게 하고 뼈로 썩게 한다 말이야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이것 하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속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장소하려면 화내지 마세요 화낼 때마다 활성산소들이 그냥 막 무시무시하게 품어지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뭡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갖다 파괴시키는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자주 생겨요 심근경색증 혈관질환 자주 생겨요 갑자기 사망하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그만큼 혈압이나 당뇨뿐만이 아니라 활성산소의 문제가 그러나 느긋하고 낙천적인 사람 여러분 100세 이상 장수하는 많은 곳에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낙천적이야 그저 그냥 조금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해하고 그저 즐겁게 인생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장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건강에 특효약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그랬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고 기쁘고 복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관리 피해를 끼치고 다른 것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죽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너무 그냥 아껴서 돈 벌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자식들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성공시키려고 그냥 막 희생적 우리 부모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자기는 옷 한 번 안 사 입고 그냥 자식들 그냥 어떻게 하면 뭐 학비 이렇게 해서 대학 교육시키고 말이야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부모님들의 은공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의 그 희생 너무나 큰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은 완전히 희생했어요 저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해야 한다 경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를 기울인다 이 기댄다 이 말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여서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뜻을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음악을 라디오에서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정확한 발음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 왜냐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금방 전화벨이 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금방 누가 찾아오고 말이지 어떠한 다른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기도하고 싶을 작정을 했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형편이 기도를 해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됐지 여러분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걸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 그러기 위해서 기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열두 지파가 말이에요 늘 징군하면서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그 진영들이 말이에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둘러서서 진을 쳤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 가지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바라보는 방향이 밖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원수들이 오나 적들이 쳐둬나 그러나 다 진영들의 문이 어디냐면 성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이것은 뭐냐 너희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너희는 나만을 바라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승리하는 삶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있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도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람을 느끼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어 그때 다시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손목을 잡아 일으켰어 그때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무처럼 걸어서 무사히 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속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셔야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지 않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사령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정말 그 임진왜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임진왜란에서 3대 대첩 대승을 거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숫자와 말도 안 되는 무기로 일본 외군들을 완전히 경멸시킨 3대 대첩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억나요 아마 학교에서 다 배웠죠 첫째는 한산도 대첩이요 두 번째는 진주 대첩이요 진주성 1차 전투 세 번째는 뭐예요 권율 장군의 행주 산성 그 행주 대첩입니다 엄청난 대승을 이뤘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명장 그분은 바로 학익진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그 전법을 통해서 일본 외군들의 수백 척을 삼십몇 척으로 물리쳤잖아요 대파했잖아요 그것을 도고 제독이 러시아 함대를 그 학익진 전법으로 완전히 괴물시켜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는 제일 존경한 나와 이순신 장군 비교하지 말라 넬슨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 감히 내가 조선의 장수인 이순신 장군은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분은 참의 꿈에 말이에요 선인이 나도 꿈속에 갑자기 거북이가 말이에요 거북이가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큰 거야 그래서 그 거북이를 잡아다가 내 부하들에게 모겨야 되겠다고 그냥 무기를 동원해서 그 거북이를 잡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거북이에서 불이 그냥 확 토해가 너무 무서워서 혼비백산으로 벌떡 깬 거야 그래서 거북선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대첩에서 승리할 때마다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선인이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진다 가르쳐줬어요 그 이순신 장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나 이 권율 장군이나 그러한 그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장수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내 계명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시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묻지 아니하고 작은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이러한 전투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자기 실력으로 된 걸로 착각했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철저하게 참패했잖아요 좋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거예요 우리의 자연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시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거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가지 분유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도 많고 분한 것도 많고 원통한 것도 많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경량이 일어나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 짓고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명약이 있어요 그 명약은 바로 뭐냐 10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정화시켜야 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말해요 정말 원통하게도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둘째 부인인 제가 아기를 남자 자식을 먼저 낳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구르짖어 기도 통성 기도 했다 이게 통성 금식 하며 통성 기도 했고 선하는 기도를 했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서 삭도를 대지 아니하도록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울며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검식하며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원통하고 정말 마음 아픈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냈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집중이 안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혼란스러울 때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바람을 일으키고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된다 이겁니다 제가 수련회 생활할 때 응급실에 근무할 때 수많은 많은 환자들을 경험했어요 독약을 먹고 온 사람들 그때 응급실에 가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위를 세척하고 뭐 배변시키는 거예요 변비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세척하면 살아난다 살아나 그래도 안 되면 투석하는 거예요 투석 혈액을 갖다가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요법만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을 보호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철갑이 바로 의의 흉배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 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점검해서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다 터쳐내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마음을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극률과 자비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관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멋있게 보이고 얼마나 건강한 것 이건 둘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관리가 잘 돼 있나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위대한 선교자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연주할 때 피아노 연주자가 연주 후에 피아노 조율하는 것 들어봤습니까 우리 피아니스트 물어봅시다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입맛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을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이 마음의 관리와 이 마음의 토쳐내는 그러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생각을 걸러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불에 태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어버리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제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바두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이미 땅에 너의 땅에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개명에 따름으로 귀를 기울이심으로 여러분의 삶속에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